자 상대방 분도 투토스 원랜덤 이었거든요 예 종족이 똑같이 고르고 했었는데 일단 저는 테란이 나왔고 상대방은 한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삼토스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구요 일단은 보통 이렇게 자리도 좋고 하면은 어 제가 좀 메카닉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 어 빠른 공일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공일업 바이오닉 가볼게요 어떻게보면은 메카닉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메카닉 아니에요 네 이 서플 완성되면은 바로 완성된걸로 배럭을 하나 지어주시구요 이렇게 하나 짓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SCB로는 구석쪽으로 가서 구석쪽으로 가서 엠벨을 하나 짓습니다 구석에다 지어야되요 구석에다가 그리고 가스는 두마리로만 파도록 할게요 백원까지 맞춰서 정차로 정차로 왔다 어떻게보면은 뭐 메카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정차를 해보고 어 열한시에 메카닉인거 같은데 선가스 어쨌든 전 배럭 계속 울립니다 3배럭까지 자 가스 파던거 빼서 자 공일업 눌러주구요 한 마리로만 일단 팝니다 마린 뽑아주고 SCB 그 다음에 서플 안 막히도록 자 근데 여기 우리편 세시분께서 지금 캐노러시를 시도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토스란 말이에요 자 가스 성공할지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요걸로 아카데미 아카데미 짓고 아카데미 지음과 동시에 SCB를 가스에 집어넣습니다 3마리까지 어 성공한거 같은데 보니까 어 사이즈 보니까 성공할거 같기도 하고 실패할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실패하더라도 뭐라하면 안되죠 같은 편인데 근데 성공한거 같아요 보니까 오오 이러면서 질럴까지 어 나이스인데요 어 세진님 나이스 그러면서 11시쪽으로 질럴 압박 가고 있죠 왜냐면 11시쪽이 지금 메카닉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설마 이쪽도 빠른 공일업은 아닐거 아니에요 벙커 2개 짓고 뭐하는거야 뭐야 이거 일단 1시 끝났구요 핀집 들어간다 오 캐논 센스 와 우리편 토스분들께서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잘하시네요 우리편분이 팀 잘 만났네 업어 가네요 네 네 팀 덕분에 근데 뭔가 제가 어 빌드를 지금 잘 탄거 같아요 빠른 공일업 빌드가 뭔가 잘 탄거 같은 느낌이 들어 딱딱 맞아떨어지게 자원도 보면은 괜찮게 온거 같은데요 어 아 뭐야 누가 나갔어 아 다 나갔나요? 아 한번 공격 좀 갈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4분 20초 만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아 어 이릉 어